홀덤의 족보는 세븐 포커와 동일한 족보를 사용하며, 게임 참여자 중 족보를 만든 사람이 없을 때 높은 숫자의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리에 착석하면 받는 두 장의 카드를 포켓 카드라 합니다. 포켓 카드의 조합 순위에 따라 승리 확률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한 판 해보겠습니다. 포켓 카드 두 장을 받은 뒤, 딜러마크 왼쪽의 두 플레이어는 의무 배팅을 하는데, 이를 블라인드 배팅이라고 합니다. 딜러마크 왼쪽 첫 번째 플레이어의 배팅을 스몰 블라인드, 두 번째 플레이어의 배팅을 빅 블라인드라고 합니다. 빅 블라인드는 스몰 블라인드의 두 배 금액을 배팅합니다. 빅 블라인드 다음 차례부터 배팅을 선택하게 되는데, 콜은 이전 사람이 배팅한 만큼 배팅하는 것입니다. 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는 배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전에 배팅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바를 조작하여 배팅할 수 있으며, 테이블 보유 머니 금액 내에서만 배팅 가능합니다. 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인 버튼을 누르면, 보유 중인 테이블 머니를 모두 배팅할 수 있습니다. 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자신의 포켓 카드 두 장과 중앙에 공유된 커뮤니티 카드 다섯 장을 조합하여 가장 유리한 다섯 장으로 구성된 족보를 비교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포켓 AA와 커뮤니티 카드 중 KK10을 조합하여 AK2패어로 승리하였습니다. 승패는 자신의 포켓 카드와 승리하였습니다.